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? 야, 힘 좀 빼!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립에 힘이 없어? 힘 좀 주고 차!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. 도대체 골프를 잘 치려면 힘을 빼야 하는 건지, 힘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러 왔습니다.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? 고고!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포루TV의 김혜환 프로입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 빼고 부드러운 스윙은 어떤 스윙인가요?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윙하면 좀 부드럽게 물 흘러가는 것 같은 스윙이 좀 되겠죠? 그렇다면 세게 하는 그런 강력한 스윙은 뭘까요? 좀 세게 쳤어요, 여러분. 제가 처음에 쳤던 부드러운 샷과 두 번째로 쳤던 강력한 임팩트의 샷은요. 비거리가 10m 차이가 났습니다.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, 어때 보이나요? 지금 친 샷은요.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인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그냥 좀 적절하게 쫀득쫀득하게 쳤어요. 아마 이렇게 좀 부드럽고 리드미컬해 보이지만 임팩트는 강력해 보이고 힘이 다 실려서 공이 좀 멀리 나가는 이런 샷들을 모두가 하고 싶어 할 텐데요. 그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전달을 잘 하면서 치려면 힘을 빼야 되는 걸까요? 줘야 되는 걸까요? 정답은 뺄 때 빼고 힘 줄 때 줘라입니다. 약간 몰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. 우리 주말 골퍼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실수는 뭐냐면요. 힘을 빼라 그랬더니 정말 힘을 다 빼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힘을 주라 그랬더니 정말 온 힘 줄 수 있는데 힘을 다 주는 거죠. 힘을 다 주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. 어드레스 때부터 이렇게 돼요. 너무 스윙이 딱딱하고 좀 끊어지게 되죠. 힘을 막 지나치게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. 스윙을 하실 때 보통은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 손가락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회전력이 굉장히 떨어져요. 일단 뻣뻣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보이지만 실질적인 클럽 스피드가 굉장히 저하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요. 힘 줄 때 주고 뺄 때 빼자라는 거는요. 힘을 줘야 하는 곳. 바로 팔 사이. 다리 사이. 이렇게 팔과 다리를 조여주는 거. 이거를 의미합니다. 그러면 힘을 빼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? 역시 어깨죠. 그리고 손목에도 좀 힘을 빼야겠고요.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게요. 손목은 뼈잖아요. 뼈의 힘을 어떻게 빼요? 뼈 힘 빼실 수 있으세요? 저는 못해요. 근데 이게 참 손은 부드럽게 잡고 뭐 이렇게 손목에는 힘을 빼고 뭐 어깨에 힘을 빼는데 그립은 단단하게 잡고 이런 이야기 너무 어렵잖아요. 제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손가락은 부드럽게 잡습니다. 누군가가 와서 제 손가락을 뗀다면 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에서요. 손가락은 좀 부드럽게 잡는데 여기에서 힘을 줘야 하는 부위는요. 바로 이렇게 팔을 서로 모으는 힘을 주셔야 돼요. 모으는 힘. 모으는 힘. 서로를 합장할 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죠. 이걸 누가 떼려고 하면 안 떼져야 돼요. 떼줄 사람이 없네. 손은 부드럽게 잡고 서로를 조이면은요. 약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상태에서 손가락은 부드러운데 이 손바닥은 굉장히 접착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나? 이게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. 그러면 이 팔 안쪽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연결이 된 느낌이 들어요. 만약에 뭐 테니스공 같은 작은 공을 우리의 손목 사이에 꼈다면 그 공을 약간 눌러주는 압이 들어갈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깨는 힘을 빼야죠. 잘 안 빠진다면 많이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보세요. 그렇게 하시면은 어깨 힘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럼 저희가 지금 상체에서는요. 채를 잡을 때 손은 부드럽게 잡고 양팔을 조였고 어깨를 내렸죠. 어깨 힘 빼고 손가락 힘 빼고 그 다음에 손 밑에 전환부 전환부를 모았습니다. 여기는 힘을 준 거예요. 그 다음에 발목은 이왕이면 유연한 게 좋아요. 그래야 여러 가지 경사지에서도 밸런스를 잡으면서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에도 힘 빼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그 다음 우리가 또 힘 빼야 하는 곳은 바로 이 고관절입니다. 여기가 좀 유연하게 돌아가야겠죠? 움직여야 하는 곳은 다 힘이 빠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우리가 또 힘을 줘야 하는 하체 부위는요. 바로 엉덩이와 다리 안쪽입니다. 그러면 다리에 힘을 주세요.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. 이렇게 하면 수직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스웨이가 많이 나요. 스웨이라는 것은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죠. 그렇기 때문에 아 다리에 힘을 주세요. 아 다리를 모아서 힘을 주라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. 그렇다면 다리 힘은 어떻게 줘야 할까? 오히려 무릎을 살짝 바깥쪽을 보게 하고 다리를 이렇게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근육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. 이게 무릎이 보는 방향을 약간 바깥쪽 그 다음에 누른다 생각하시면 다리 안쪽이랑 엉덩이 바깥쪽이 굉장히 지멸을 꽉꽉 누르는 게 느껴질 거예요. 이 상태가 훨씬 더 우리가 움직이기에 좋은 상태다.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힘 빼는 데는 어깨, 손가락, 고관절, 발목 힘 주는 데는 팔뚝 안쪽 전완 부분 그리고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안쪽 무릎은 바깥쪽 바석 이렇게 들어가면요. 굉장히 발바닥과 하체는 잘 지면에 붙어있고 상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아주 잡힐 땐 잡히고 늘어날 땐 늘어나서 쫀쫀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골프를 좀 잘 치시는데 아 난 80대 후반 이렇게 치는데 뭔가 샷이 명쾌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이 하체는 잘 잡아주고 상체는 부드러운 채로 쳐보시면 굉장히 손맛이 좋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 이 손은 부드럽잖아요. 그러니까 헤드 무게가 더 잘 느껴지고요. 시작할 때 다리 안쪽이랑 엉덩이에서 굉장히 딱 지멸을 잘 눌러준 상태에서 백스윙할 때 손 부드러우니까 부드럽게 쭉 꼬아 올라가는 느낌 날 테고요. 이때 복근까지 힘 같이 들어가지고 힙에서 잡아줘야 돼요. 그 꼬임을 순간적으로 풀어줄 때 손이 부드럽게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림만 잘 잡고 있으면 이렇게 각도가 잘 유지가 됩니다. 그러면 이 힘을 갖고 나는 회전을 계속하게 되면 가장 힘을 잘 실을 수가 있겠죠. 이렇게요. 힘을 줘야 하는가 빼야 하는가 그거는 첫 번째는 힘을 다 빼고 자세를 먼저 익혀본다.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쭉 슬로우 모션으로 익힐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면 그 다음에 힘을 주고 버틸 때를 버틴 다음에 버티면서 꼬임, 늘어남 이런 텐션들을 느껴보시고 이 저항을 이용해서 꼬였던 거를 빵 풀어서 거리를 많이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. 힘을 다 빼고 치거나 힘을 많이 온몸에 잔뜩 주고 치면 스윙을 할 때 근육들이 움직이는 그런 좋은 연쇄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요. 제가 오늘 한 이야기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.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.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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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бсur芳 仔 them znaj bugün. hugs입니다. Shake gentleman